Q. 자 고양이들! 난리를 치는구만 난리를 쳐 흠 과학자 흠 흠 흠 벌써 아투브레이트 떼고 폴반 엑소 케블러 엑소 엑소 케블러 کی ? ? ? ? 개. 뭐지? 뭐지? 5. 5. 4. 5. 5. 5. 5. 5. 5. 5. 5. 6. 5. 5. 5. 뭐하니? 어깨가 없쪄라? 스컬 잭도 해야되는데? 아.. 남매 하루네.. 여기도 올정보 돌려버려.. 장난데.. 정보 부족하다.. 정보 보기도 보도 오라 그래.. 어차피 저기.. 해방 각도 안나오고 지금.. UF 때문에 즉시 임무를 하는게 차라리 레벨업하는데 유리하다.. 지하 Yahweh이ną 맞듯이 없는데.. 쩝..들.. 정보이.. 정보이며 정보이.. 쩝.. .. .. .. .. .. .. .. ...... 잠깐만 지금 코일건이 문제가 아니라 라디오를 한 번 해야 돼 약함 오일 대치고 AWC에서 치명상 배운 강습이 나왔고 자격들은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고요 또래약함 아 빨리 1,2,3군 다 키워주고 강습 죽은 것도 복구해야 되고 근데 강습은 어차피 두 명이면은 되긴 하는데 한 명을 예비로 키운건데 잘 커가지고 아깝다 강습 어차피 매기 역할을 대신하긴 하는데 코일 보급 아직 안됐어요 이러다가 이제 안드로매돈 나오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제 3군을 돌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때가 오거든 3군 3군 갈 수 있는 때가 지금뿐인데 문제는 미션이 잘 안떠 이게 뭘까요? 독특에 이게 건지 아깝다 이리기 티라 포르 저항군 저 마지막 하나 남은 게 그거예요. 그거 뭐야? 페이스리스 접선 미션 실패하면 페이스리스 남지 않아? 그럼 저 마지막에 페이스리스지 뭐 자리야 너 왜 돌격소촌 들고 왔냐? 기관단촌도 아니고 이건 왜 실수했지? 아무리 쩔해주려고 했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 여기 딜 안 부족해 파스파크가 폭격까지 있어가지고 너 그럼 데미자 몇이지? 3에 4? 뭐야? 그렇게 높진 않네 얘들이 근데 페이스리스일 가능성 있어가지고 이거 다크 이벤트 왕란한 것 같아 시민 페이스리스는 차라리 이렇게 만나야지 드론까지 엑스컴이 올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차를 하는 거지 애들이 방어를 하는 거겠지 뭐야 저거 또 헤비건너 혼자 오는 척한다 저 뒤에 뭔가 있어요 뭔가 있음 아무튼 있음 같은 군데네 같은 군데네 같은 군데네 아닐 것 같은데 이즈가 이즈가 다크킹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는 그래블링 2에요 4명 안풀려 그냥 빵으로 애들을 내야겠네 시민도 짜증나니까 갓의 간막으로 다 쓸어버릴까 못 쓸어버리네 몰라서 고민한거는 그거에요 얘들 시야가 있는 상태에서 해킹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몰라서 고민한거 같고 뭐야 이 드론은 뭐야 얘는 야 얘는 자명이 안풀려 훌륭한 정찰병인데 이거 신기하다 신기하다 정확하게 뭐야, 근데 자맹은 버그인가 그냥. 자맹마커가 안 뜨죠. 야. 솔직히 이건 아니지, 씨발. I'll comply. For now. I don't want to know me. It's dead. That's requested. 이런 빙폭 쏴야 되잖아. 못 맞추면 빙폭 쏴야 되네. I'm not characteristic mistake. 또 쏴보고. 다행이네. I got your stuff here. Let's park in. I got your stuff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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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COM. 멍청한 XCOM 용사들보다 훨씬 잘 싸우지. I got your stuff here. I got your stuff here. I got your stuff here. над accomplished that, I got your stuff in the building. I got your stuff here. addiction. For sure. Su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머리를 팍! 여기서 나왔지? 여섯번, 한번도 더 있는데 얘는... 죽여야겠네요, 이제. 그러나 여기 뭐였는지 확인 좀 해봐. 없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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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드론을 좀 더 밖으로 빼는 거였는데 이러면 얘가 이렇게 나와서 닌작 볼 수도 있으니까 잠깐 빠져있고 세 마리가 남았는데 어딨을까 지원군 이지는 트로이가 없어요 나와서 지원군 한번 잡고 들어가야겠네 아따 징하게 안맞네 지난번에 지난번에 슬픔이 rez용 멈춰 아! 아이씨 장난하나 지금 겁나 까다로운 데 들어갔는데 삶이 얼려야겠다 탈출이 어디 찍었대요? 탈출이 뒤에 있잖아 탈출이 졸라 화네 빨리 깨야 되는데 미션을 16000 남았는데 탈출이 너무 멀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마지막 세 마리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네 많이 이 애들은 2군이에요 다음 턴에 바로 진입을 해야겠다 헬 예 예 이 벽을 잘 부신다고? 이거 벽을 부칠 수 있나? 이거 벽을 부칠 수 있나? 이거 벽을 부칠 수 있나요? 뭐야? 안 써지는데? 이 벽을 부칠 수 있나요? 그 선을 지내고 야구 거기까지 엔단나를 나와가지고 존납뛰어야 되네 여기서 아 지영웅 왜 이렇게 빨리 와 여기있어구나 친구들 어? 스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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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톰프스톰프 스톰프 스톰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역시 마강 강사 스톰프 스톰프 멘탈 역시 망한 원살풍 제발!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많이 벌었어 여기가 근데 접선으로 죽은 인원들을 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이 딱 죽은 만큼 보충되는 약간 안타깝긴 하지만 안 죽었으면 좀 더 스노벌이 굴러갔을 텐데 문제는 이거 지금 지원군 두 번째 지원군이죠 다크 이벤트 때문에 지원군이 겁나 빨려와 이 건물 안으로 놓은건 순간이동으로 왔네 건물 안으로 놓은건 순간이동으로 왔네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아니 아 으아 그 승리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오 벽 깨버렸는데 벽 깨버렸어 벽 깨버렸어 벽 깨버렸어 벽 깨버렸어 벽 깨버ні 벽 깨버렸어 벽 깨버렸어 벽 깨버렸어 띄어라, 이즈. 아, 진짜 좋은 거 미쳤다, 진짜. 아니, 12턴 남았는데 뭔 놈의 지원군이 계속 와. 흐, 돌아봐라, 이제. 맥크리가 빨리빨리 커야 되는데, 지금. 에이터블루스 다 돌려줬는데. 에이터블루스 다 돌려줬는데. 유리병은 한참 멀었어요. 진짜 겁나 멀어. 에이터블루스 다 돌려줬는데. 띄어라. 얘들은 제한 버템, 티가에서. 에이터블루스 다 돌려줬어. 이 주연병 중에, 저항관 중에 체력 높은 사람 있습니까. 선배님들... 체력 높으신 분. 달라 하게 잘, 달리게 잘하신 분 계세요. 으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거너가 쫓아올거니까 거너를 얼립시다 가기 전에 전봇대 지금 털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 튀어야 돼 이럴 때는 전봇대가 뭐 힘 안 비리Yes Like the rest of you this unit doesn't get whipped 집iot antBen 한 번 보고 갈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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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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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거 참교잖아 안다 참교 뻔치 타면 안 돼 다 확인해야 돼 들어올 수 있는지 도전 도전 이 스포츠는 어디에 있는지? 이 스포츠는 어디에 있는지? 이 스포츠는 어디에 있는지? 이미 움직여요! 출발! 네! 네! 들으시나요! 제가 문제네 저항군한테 명령이 안되게 패치됐을텐데 VIP한테 나도 패치됐다고 들었거든 정보수 살려면 살아야지 많으면 넣어줬는데 뭐 아이고 제가 그냥 뛰었으면은 다른애들이 위험할수도 있었어요 시야안에 하나는 있어야 돌진않아요 정보수 놓은 기지 Furious 와 우주나 equ56 진급해라 진급 빨리 강해져야 된다 얘들아 피션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안드로매돈이 온다 이제 알찜도 이제 소용돌이네 닌자가 이제 좀 싸울법 하겠구나 자격들은 지금 자리 빼면 안되고 히힛 저게 잠깐 올머집 툴립시다 호! 떴다! 떴다! 잠깐만 아여기 저격 데려가야 되는데 문제는 UFO가 아여기 저격 데려가야 되는데 문제는 UFO가 으 으 으 으 으 5 으 으 으 아 이런데서 저격 키워야 되는데 미치겠네 UFO 진짜 으 아멘 한곳에 짱밖에 있어도 UFO와요 그런건 다 흙소문이야 투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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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이 도끼 이거 너무 비싼거 아니냐 솔직히 이게 이런만한 가치를 해? 너무 비싸 탑금 10개가 뭐냐 이게 80보급품에 탑금 10개가 너무 비싼거 같다 탑금 10개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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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거 같다 제 생각은 안해 저거 저 가격은 아냐 솔직히 이 타입이 돈이 졸라가는 것도 아냐 탑금 10개가 더 비싼거 같다 라도스 여기 맥쿨이 빨리 레벨업 시켜줘 아 일단 엔지니어도 레벨업 시켜줘야지 지금 최저 푸덮밖에 안됐죠 지금 최저 푸덮밖에 안됐죠 도전 에이저 아 아 아 아 야 말도 안되겠어 이거 무조건 해 봣해야 되네 이거 보급하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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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홍 어디갔냐 아 조홍 갔구나 아 기관도 열심히 키워야되고 이제 저격도 키워야되는데 저격은 지금 UFO때문에 어딜 움직이질 못하고 아 두명 있으면 됐지 키워야된다 아 주 008 제멘 아 아 아 으 으 으 오! 딴딴 딴딴 딴딴지가 됐네 딴딴 칼이 쓰면 총질은 거의 안하니까 스터터맥은 좀 아끼고 사람의 기준비를 이용하여 슈트 멈추기 덤희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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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음 스크류들 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서 뜨면 되겠다. 이번 월급에 여기다가 라디오 타워 짓고 정보가 120정도 필요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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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의미가 있나? 이거 그나마 쓸만한게 강습인데 광습은 속도가 없으면 쓰기가 힘들어. 8억. 직능형 대신세포. 직능형 대신세포. 이런거는 이제 척탄한테 주면 되고. 10.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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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퍼키가 9급패킹이네 부자가 아니야 돈 5시에서 한 번 하루 남았네 더 많은 게 아니라 클릭 한 번에 순삭돼요 더 많은 게 아니라 클릭 한 번에 순삭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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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미싸네 진짜 미친 말이 되냐 이게 하아 진짜 스팸 avenger plotting new course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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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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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